누가 이기겠나? 아 이거 암만해봐 별당을 매고 죽이려고 하냐? 누가 이겨? 뭐야, 장진영 빠질 수가 없어? 장난하나 빠질 수 없네 해봐 못 빠지네 아주 그냥 이거 못 빠질 수 없네 안 포기해 나 힘들어 치기 해라고 포기를 왜 해? 이걸 왜 포기해? 내가 이거 몇 번이나 빠지는데 이걸 못 이겨 멍청 내가 지금 주실장하고 그러는 거예요? 깨불게 해놓고 지금 이런데 박아놓고 참 야비하게 잘한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 몇 시간동안 있을래 나? 한 시간, 아침까지 한 한 시간 뭐야, 장세가 복이야? 한 번 후엔